WONDER GIRL 김다울, CAT WALK IN NEW YORK 브랜드의 무대에 오르며 세계의 패션 무대에서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있다. 미국의 시크함이라든지 그 에지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약간 다운타운적이고 아티스틱한 면하고 잘 어우러져서 아주 멋지게 잘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Everything she puts on, it just becomes cool right away. She just has this talent where anything she throws on her body, it's amazing. That all look absolutely amazing in the show and I love a walk and a beautiful shape. She has a, she's very beautiful but she's quite fierce, she's very strong so you can put something pretty on her and she makes it, she gives it a piece edge to her. 우연히 길에서 맞추신 포토그래퍼에게 캐스팅 제의를 받아 모델이 된 김다울은 모델이 된 그저 즐기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는 조금은 엉뚱하지만 당찬 신세대 모델이다. 나이 못지않은 당당함과 적극성으로 여러 무대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모델 김다울. 김다울 2007년 1월부터 진출해서 일단 끄면 된다는데 지난 1년 동안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샤넬쇼에 다섯 번 썼고요. 맥퀸, 페라가모 그런 쇼들 다 쓰고 스키노 광고 캠페인도 찍었고 동미치먼 캠페인도 찍었고 수아르파크 캠페인도 찍었고 맥퀸 캠페인도 찍었고 또 이번에 프렌치 매거진 커버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스타일의 도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녀의 2008 뉴욕 패션윅 트릴로지 원더걸 김다울의 캣워크 인 뉴욕 미국인들의 대중적인 스포츠라 불리우는 슈퍼볼 뉴욕 패션위크가 열리고 있는 이날 대상을 주였고 뉴욕 자이언트가 우승하여 뉴욕은 축제 분위기다. 한편 다오른 뉴욕 패션위크 세계 속으로 들어가 일주일간의 세계 유명 디자이너의 쇼에 서게 된다. 지금 쇼장에 왔는데요. 쇼장이 저희 집하고 아까와서 가방이랑 신발이랑 놓고 왔어요. 맨날 너무 무거워요. 하루 종일 막 2, 3킬로 집에 다니고 오오오오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아는데 뉴욕의 눈 내리는 오후 내리는 눈을 즐길 새도 없이 다오른 다음 스케줄인 말란드리노 쇼장으로 이동 중이다. 지금 말란드리노 쇼장 가야 되는데요. 눈 오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택시가 안 잡혀서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아 무서워. 너 들어오니까 택시 안 잡히지 일어나는 거래. 지하철 타고 오래. 예고 없이 찾아온 갑작스러운 눈으로 택시 대신 지하철로 이동해야 하는데 쇼장에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선 지하철이 최고의 교통수단이다. 지하철이 한국지하철보다 값은 두 배인데 진짜 딱 봐도 지져버립니다. 제 오늘 스케줄 그러니까 원래 어저께 밤에는 요만큼만 보내줬는데요. 전화 오면서 다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한 일주일째 캐스팅하고 캐스팅하고 캐스팅 너무 힘들어요. 낮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뉴욕의 지하철. 아까 띠뎀님 표사로 가셨을 때 막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얼굴에다 팁팁을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막 그랬더니 저한테 막 웃기라고 막 욕을 해가지고 저도 같이 욕했어요. 길거리에 미친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길거리에서 괜히 괜히 동양사람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맨날 무서워서 피하다.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조금 예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누가 포토그래프 보면은 어 난 포토그래퍼다. 이러면 어떤 포토그래퍼냐고 어떤 매체를 찍느냐고 그래서 좋은 매체 아니면 나쁜 매체 이런 걸 처음 봤을 때 초면에 물어봐요. 저한테도 넌 어떤 모델이냐 이래가지고 만약에 좋은 일하고 이런 모델이면은 좀 잘해주고 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막 일해주고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 약간 가식적인 게 많아요. 근데 그건 그냥 미국적인 것 같아요. 한국은 쇼하면은 8시간 전에 대기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하루에 쇼가 워낙 많으니까 다 1시간 전이나 1시간 반 전에 와도 충분히 다 해요. 근데 너무 늦게 오면은 또 싫어하니까 저는 일찍 일찍 가려고 급한 마음에 택시로 갈아타고 무사히 말란 드리노 쇼장에 도착한 다올. 안 늦게 잘 도착했어요. 말란 드리노의 쇼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쇼장을 찾았다. 말란 드리노의 백스테이지. 헤어, 메이크업을 마치고 동료 모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다올. 그래서 완전히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달아는 달아들은 진짜 잘 모르고 달아들은 정말 웃음이겠네요. 달아들은 정말 웃음이 너무 웃음. 그리고 이 친구를 사랑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달아들은 정말 웃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달아들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몇 가지. 그래서 달아들은 정말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코코가 아직까지 안 왔대요. 코트하고요. 드레스 입는데요. 저는 여기 누가 입고 있어요. 캐서린 말란 드리노의 쇼를 보기 위해 여러 유명 셀러브리티들이 자리를 빛냈다. 드디어 쇼가 시작됐다. 당신과 잔인의 만남은 저희들과 재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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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릇의 흰색을 만들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오가 완전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멋진 모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치에 little skin, dark hair, and very strict forward. 피날레 내려오고 나서 딱 들어왔을 때 막 박수치으면서 우리를 하면서 그랬을 때 제일 재미있어요. 좀 아래로 이렇게 쫙 걸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옷은 나한테 진짜 잘 어울리고 나는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워킹을 해요.